Funky Science DYK 1 2 3 대류권 대류권 기상현상 대류권 성칭권 성칭권 비행기는 성칭권 중간권 중간권 겁나 추워 중간권 열권 열권 호로라는 열권 이거 지구과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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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대류권 구르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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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올라가 기온 떨어져 기상현상 성칭권 원 원 투 피티 떴다 떴다 밴기 나라라 위 플라이 하이 오 오 오 오 오 투 대신 오 오 오 오 존증 오 스윗 유비 자외선 프리덤 유비 자외선 프리덤 대류권 대류권 기상현상 성층권 성층권 비행기는 성층권 중간권 중간권 겁나 추워 중간권 열권 열권 호로라는 열권 50 to 80 중간권 베이비 구르누비 나우 계기 있어 수증기 없어 보이니 별똥별이 보이니 별똥별이 80 to 1000 직권보다는 열권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호로라가 뭐야 랄랄라 지방에 모두 모여 방방방 소리 질러 다같이 와와와 이거 지구광이야 이거 지구광이야 이거 지구광이야 이거 지구광이야 이거 지구광이야 중학생들 모여라 후꽃들어간다 같이 모두 기껏 외우자 이거 지구광이야 중학생들 모여라 후꽃들어간다 같이 모두 기껏 외우자 대류권 대류권 기상현상 대류권 성층권 성층권 비행기는 성층권 중간권 중간권 겁나 추워 중간권 열권 열권 오로라는 열권 대류권 대류권 기상현상 대류권 성층권 성층권 비행기는 성층권 중간권 중간권 겁나 추워 중간권 열권 열권 오로라는 열권 다다다다다 Funky Science DYK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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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